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32페이지 주택저당증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당시장의 구조를 배우셨어요 1차 시장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시장이고 2차 시장은 1차 시장에다가 주택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2차 시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할 때 이 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당시장의 구조를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자금 수요자가 있고 그리고 금융기관이 있죠 이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1차 시장이죠 자금 수요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이 융자를 해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데 이 중에 만기가 10년 이상의 저당권의 명칭을 우리가 저당 채권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채권이라는 게 하나의 권리를 얘기한다고 해서 저당권의 기초에서 원리금을 저당권에 대한 소유권과 이 저당권의 기초에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있죠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저당 채권인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권리만 갖고 있다 뿐이지 이게 현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유동성 문제 권리니까 금융기관은 이거를 2차 대출기관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또는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쪽에게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을 이쪽으로 양도를 하게 되겠죠 아니면 2차 대출기관의 역할을 우리나라는 주택금융공사가 하니까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위탁 판매하는 것 있죠 그 상품을 다시 인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형성이 된 게 저당풀이라고 해서 저당 채권의 집합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거를 지역별이라든가 또는 만기 또는 금액 이런 식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2차 대출기관은 투자자에게 얘네를 기초로 해서 증권을 발행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2차 시장인데 그때 이 2차 대출기관은 자기네가 발행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SPC라고 얘기를 해요 SPC라는 것은 증권의 발행만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예요 132페이지 맨 상단에 있죠 그래서 얘를 설립해서 얘를 통해서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 거기까지는 시험 지문에 인용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발행을 해서 투자자에게 발행을 해서 조달한 자금을 1차 시장에 계속 공급해 주는 역할이라는 게 2차 시장의 역할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저당증권이 나왔을 때 얘는 일단 별표는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MBS라고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나온 것처럼 저당 대출기관, 저당 예사, 기타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발행되는 이 증권은요 여기서 융자를 해줬을 때 고정금리로 대출해줬어도 이 증권의 수익률을 제시할 때는 고정이자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가변이자일로 우리가 이자일의 구성을 다르게 해서도 발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의 저당 채권을 여러 개로 쪼개서도 우리가 발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가 수익증권이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률이 있죠 여기서 융자해지고 발생하는 대출이자일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자를 받아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당담보증권의 발행자는요 2차 대출기관은 발행할 수 있고 1차 기관은 2차 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아서 발행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저당담보증권의 발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있죠 얘네를 통해서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주택저당증권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MPTS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분형 MBS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우리가 MPTS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채권형 MBS라고 해서 얘를 우리가 MBB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MPTS하고 MBB의 구분할 때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 저당채권에 관한 소유권하고 원리금 수치권이 있죠 이걸 누가 갖고 있냐 했다는 구별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MPTS는 모든 것을 투자자가 투자자에게 그 권리를 넘겨주는 형식으로 발행하는 게 MPTS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MBB는 모든 것을 발행자가 보유하는 걸로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확연하게 구별이 되죠 그리고 원리금 수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기 상한 위험 등을 얘네가 부담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누가 부담하냐면 투자자가 이거는 역시 발행자가 그랬을 때 혼합형이라고 얘기하죠 혼합형 MBS에 우리가 MPTB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CMO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얘네가 혼합형이라는 거는 이 소유권을 발행자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MBB하고 성격이 같아요 그런데 이 원리금 수치권은 투자자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그거는 MPTS하고 성격이 같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혼합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조기 상한 위험은 이게 원리금 수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담하니까 이것도 역시 누가 투자자가 이 구조라도 알아라 두셔야 돼요 복잡한 내용까지는 물어보진 않더라도 최소한의 것은 그러면 우리가 원리금 자동이체증권이라고 해놨죠 그게 MPTS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PT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패스스루시라는 게 그게 자동이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MPTS를 발행할 때는요 여기서 사들인 저당 채권이 총액이 만약에 100억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이 기관은 여기서 100억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런데 여기 100억에 대한 전체 채권 중에서 한 10억 정도에 해당하는 권리만 쪼개서 증권의 형태를 빌려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팔아버리는 경우죠 그러면 매월을 단위로 원리금이 상환이 됐을 때 10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그대로 이체가 되는 거예요 10억에 해당하는 권리를 누구에게 넘겼으니까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니은에 보게 되면 유동화 중개기관은 자산의 현금 흐름을 MPTS의 투자자에게 그대로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리금 상환이 들어오면요 그 원리금이 일로 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또 10억에 해당하는 원리금이 투자자에게 그대로 이전이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들인 지분에 대한 크기만큼은 직접 수취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얘네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금 수요자가 중간에 조기 상환할 수 있잖아요 조기 상환 후 원금 상환도 같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원금 상환이 같이 이루어지게 돼서 10억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한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원래 발행기초는 한 30년 만기짜리로 발행했더라도 한 5년에서 6년 정도 지나면 원금의 전부가 상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명이 일찍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MPTS 같은 경우는 만기가 언제 끝날지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를 확인할 수가 없죠 상대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가 조금 큰 편이에요 그래서 MBB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높게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조기 상환하게 되면 그 리스크를 그대로 떠안게 되겠죠 그래서 다 투자자가 떠안게 되는 그런 구조로 발행되는 게 MPTS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BB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이거는 이 발행자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자산하고요 자신들의 신용을 담보로 해서 이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MBB를 발행하더라도 발행기초화되는 이 저당채권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행자가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투자자에게는 이거를 네가 사줌으로써 나는 별도의 약정된 기간과 이자율에 대한 부분을 지급을 해갔다라고 약속을 하고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MBB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냐면 만약에 들어서 얘를 10억장으로 이렇게 발행을 했어요 근데 기간이 몇 년이냐면 한 10년 이자율은 3% 주기라고 발행을 했는데 여기서 조기 상환이 되면 더 이상 이쪽으로 수익이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계속 이자를 주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얘네가 발행한 채권을 다시 회수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만기가 끝날 때까지는 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들인 채권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는 다 얘네가 갖고 있지만 그래도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이자에 대한 수익은 보장을 받는다 그런 구조로 발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주택자당채권 담보부채권의 기억을 보시면 발행기간이 주택자당채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담보대출채권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이 담보와 신용이 기초해서 발행한 채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거기 디귿에 보면 MBB는 발행기간에게 모든 위험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만약에 10억 정도를 발행하게 되면 한 120에서 150% 정도에 대한 초과 담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시험상에서 나왔으니까 초과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리을에 보면 발행기간이 발행한 새로운 채권에 대해서 이거는 별도로 원리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투자자에게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미음에 보면 저당채권은 모저당의 만기하고는 별도의 채권 만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채무불행이 발생하던 어떤 조기상환이 이루어지든 간에 여기 있는 발행자는 투자자에게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원리금은 계속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비읍에 나와 있고요 그것도 시험상에서 활용을 한 거니까 정리는 해두셔야 될 거예요 그랬을 때 혼합형이라고 했을 때 거기 집을 이체책권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얘기냐면 저당채권의 소유권은 발행자가 그대로 갖는 거죠 그대로 갖는데 다만 원리금에 대한 것만 그냥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약정을 하고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MBB보다는 투자자의 리스크가 조금은 덜하겠죠 발행자가 모든 걸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도 담보는 필요하지만 MBB보다는 적은 담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얘도 여기 있는 자금수요자가 조기상환하게 되면 조기상환이라는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그 다음에 이제 이 CMO라고 있는데요 얘는 실상은 여기 있는 얘네들이 다 파생상품이거든요 저당채권을 기초로 새로운 형태의 증권을 발행을 한 건데 얘는 파생상품 중에 또 파생상품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만기가 비슷한 애들이 있죠 남아있는 만기가 1년짜리도 있을 수 있고 3년짜리도 있을 수 있고 5년짜리도 있을 수 있고 10년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20년짜리가 있다고 그러면 만기가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 가지고 또 채권을 만드는 것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투자자 중에는 단기 투자를 희망하거나 중기 투자를 희망하거나 장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선택을 해서 투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체 담보 채권에서 발생되는 현금 흐름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른 여러 개의 증권을 발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만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만기를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 지급되는 이자율의 규모도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기간이 짧은 애들은 조기 상환 들어오면 일찍 수명을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조기 상환에 대한 리스크는 다 투자자가 부담하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디그세 장기 투자자들이 원하는 부분적인 콜 바워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역시 여기서 조기 상환이 들어오면 수명이 일찍 끝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3년짜리 우리가 채권에 매입을 했다고 그러면 여기는 3개월 이후 콜 이런 식으로 옵션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조기 상환이 돼서 수명이 끝나더라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채권 회수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3개월 이후 콜이고요 5년 만기에서는 1년 이후 콜이고 10년은 5년 이후 콜 이렇게 하게 되면 기간이 길수록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그나마 보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이 원하는 부분적인 콜 바워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계층 중에서 여러 개의 계층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만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면 CMO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이런 내용 정도는 기본적으로 숙지가 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뒤에 134페이지에 가시면 다시 박스로 요약 정리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상업용 저당담보 증권이라고 돼 있어요 CMBS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험에 한 번 정도 인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CMBS는 발행자의 신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기본 이론할 때 말씀드렸지만 임차자의 신용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임대부동산이 있으면 임대부동산들의 임차자가 매월을 단위로 납입하는 임대료의 기초에서 얘가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대료의 기초에서 CMBS가 발행이 되면 투자자들은 얘를 발행하는 발행자의 신용을 보고 이 증권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임차자의 신용을 보는 거죠 얘가 만약에 공적인 기관이라든가 대기업 지사라든가 아니면 은행 지점 같으면 임대료가 매월 연체되거나 할 게 없이 계속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자의 신용도를 중요하셔야 하는 경우가 그게 CMBS, 상업용 더장담보 증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가 명시가 돼 있죠 이 주택금융공사는 2004년도에 주택금융공사법이 제정이 되면서 우리가 주택금융공사라는 기관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주택금융공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장기 주택자금 대출 제도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 주택금융공사의 그 당시에 모기지론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명칭을 공모해서 보금자리론으로 바뀐 건데 보금자리론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장기 대출은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주택도시기금이죠 전신인 국민주택기금에서 한 10년 정도 대출기간을 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제한적이었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에 부부합산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 이런 계층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얘가 도입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장기 대출에 대한 부분이 열리게 돼서 거기 나온 것처럼 설립효과가 단기 주택 대출의 위험분산이 가능해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장기 채권시장이라는 게 발달하게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공사는 다음에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얘기를 하죠 크게 나누면 장기 모기지론의 공급이라든가 주택금융 신용보증 업무라든가 주택연금 업무라든가 주택자당증권의 발행 등에 대한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서 조금 풀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하게 업무를 우리가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주택금융공사가 크게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보금자리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주택연금에 대한 부분인데 보금자리론도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업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중은행에 위탁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고요 주택연금 같은 경우도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연금을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지급보증을 쓰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은 다 신청이 되고요 특이점은 제외국민이나 외국국적 동포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등기부상 주택을 기준하고요 금액이 6억 원을 초화하는 주택은 제외하는 걸로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정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연금이죠 주택연금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주택연금에 대한 136쪽에 중간에 가입 요건이 있죠 가입 연령에 대해서 55세로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된다는 거 예전하고 달라진 점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요즘은 국제결혼도 많이 있고요 노후에 재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외국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도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주택 보유수 기준에 했을 때는요 부부 기준에 했을 때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있죠 예, 그래서 9억 원 초과 이 주택자는 3년 이내 주택을 하나 처분을 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상 주택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공시가로 바뀐 거죠 이게 원래는 시가를 기준에 했는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니까 시가로 따지면 한 12억에서 13억 정도의 시가를 갖고 있는 주택도 연금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있죠 예, 얘도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거 그게 이제 137페이지에 맨 상단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시킨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구성이 돼 있을 때 그 밑에 양가로 사본에 주택담보노연금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특례라고 해가지고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에서 분양된 노인복지주택과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에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예,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부 모두 종심보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을 하더라도 배우자는 기존과 동일한 주택연금을 자동 승계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배우자가 이게 승계가 가능하도록 이게 또 바뀐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제 소유자가 신청을 했다가 그 양반이 사망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배우자 말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녀들도 민법상에서는 상속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한 사람이 반대하더라도 이 배우자가 자동으로 승계해서 연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해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는 자녀동의가 없더라도 승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다만 이제 물론 여기에 원래 지급됐던 그 채권은 채문에 인수하는 조건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택담보연금 보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보호라고 해서 이게 이제 신탁계정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신탁계정이 만들어지고 일로 연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최대 184만 원 정도까지는 어떤 명목으로도 건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시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웬만한 부분이면요 원래 한 3억 정도 주택을 담보로 우리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평균적으로 100만 원 수준인데 184만 원 정도라는 얘기는 거의 6억 정도의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만약에 연금을 지급받게 되면 거의 대다수는 내가 수령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뀐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런 내용 정도는 정리를 해두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주택연금 지급사유가 있는데요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은 매각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용 제한에 대한 부분은요 주택의 일부분만을 주택연금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또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한 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 문제집안에 문제로 이렇게 구성을 했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구나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상속이 이루어질 때요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이용자가 다 사망하면 청산해야 되잖아요 예, 그때 남는 게 있으면은 상속인에게 주고 예, 만약에 모자라는 게 있으면 누가 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을 썼으니까 예, 그래서 이걸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다만 이제 거기 138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10번의 합리적인 상속이라고 있잖아요 예, 다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상속인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조세채권이라든가 임금채권이 있죠 이런 것들이 회수하지 못했을 때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구상권은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예외적인 조항이 예전에 한번 시험상에서 한번 인용이 됐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 때문에 그때 한번 복수정답으로 이게 결정이 됐던 문제도 있었던 얘기죠 그리고 이제 주택연금을 계산할 때는 감책인계수를 곱해서 계산한다는 거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택연금은요 언제든지 조기상환이 가능해요 하지만 조기상환 수수료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13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지문 4번에 돼 있죠 예, 그게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 월지급금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주택가격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도 그냥 그대로 그 금액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청산을 하게 되면 남는 부분이 있으면 다 상속인에게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연금 전용계좌가 이제 하나 생겼다라고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6월달에 그죠? 이달에 이제 이게 시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번에는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는 게 필요한 게 여기 보시면 보금자리론이 있고 주택연금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모기지론을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리버스 모기지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조의 차이가 뭐냐면 보금자리론은 대출을 해주게 되면 여기는 일시불로 대출을 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분할 상환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주택연금은요 분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생활비조로 그 다음에 나중에 사망했을 때 일시불로 상환하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구조가 서로 이렇게 틀리다는 것도 알아두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보금자리론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주택가치가 이런 식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대출 잔액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상환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주택연금이 있죠 얘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주택가치가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얘는 대출 잔액이 주택가치에 거의 육박을 하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을 거기 박스로 구별을 해드린 경우죠 그래서 대출 방식에 대한 상환 방법에 대한 것을 구별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대출금이라는 게 얘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하지만 얘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간다는 구조까지는 기억을 해두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140페이지에 가시면 농지연금이라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주택연금 말고요 현재는 농지연금까지는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아직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장차마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연금에 대한 종류가 들어오게 됐을 때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은 주택연금 외에 농지연금 등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면 맞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이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농지연금은 연령이 65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연금이 나왔다고 해서 주택연금이냐 농지연금이냐를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55세라고 보면 안 되고 농지연금은 65세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런 정도를 정리를 해두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증권학원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 프로젝트금융을 정리하고 부동산개발론 쪽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